오키도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우리 Our Neighborhood 책을 읽어봤으니까 Our Neighborhood 게임을 함께 해봐야 되겠죠? 이제부터 니콜이 어떤 장소를 나타내는 지도를 보여줄 겁니다. 지도 바로 안 보여지고요. 친구들 지도의 키 부분을 먼저 보여줄 거예요. Do you remember 키? 지도에서 키가 뭔지 친구들 기억하고 있어요? 그쵸? 우리 지도 옆에 보면 조그맣게 그림으로 나와가지고 키는 간단한 그림이나 기호 같은 걸 가지고 지도에 나타난 것들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표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 지도를 그리는데 사진처럼 똑같이 다 그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그려놓고 그런 그림들이 각각 뭐를 원한다고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키입니다. 니콜이 키를 먼저 보여주면요. 우리 친구들은 이 키에 나타난 표시들을 보면서 이런 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 장소는 어떤 장소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Here is a map of the... 하고 외쳐주면 돼요. 여기 어디어디에 지도가 있네요. 이런 뜻으로 따라해볼까요? Here is a map of the... 장소까지 말해주면 됩니다. Can you do it? 우리 첫 번째 거부터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I'll show you the key. Look, look at the key. 여기 보니까 birds, chickens, donkeys, first aid. 뭐 응급조치하는 데 있고요. 닫히면. Geese, 거위도 있고요. Goat, information. 뭐 물어보는 곳도 있고요. Rabbits. 어? 이런 것들 우리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우리 친구들? 이런 동물들 볼 수 있는 장소 생각해서 Here is a map of the... 장소 이렇게 외쳐주면 됩니다. You ready? I'll give you three seconds. Three, two, one. What is it? Okay. Here is a map of the... 친구들 생각이 맞는지... Zoo. Did you say here is a map of the zoo? Good job. 여기 보니까 있는 대로 새도 있고요. chickens, 닭도 있고요. Donkeys, 당나귀도 있고요. 동물원 지도였네요. Did you get it right? Well done. 두 번째 지도도 우리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ll show you the key first. 짜자잔. Look at the key. Look at the key. Bench 있고요. Gardens. Playground. 놀이터도 있고요. Pond. 연못. Restrooms. 는? 그쵸? Bathroom. 똑같죠? 화장실. And statue. 조각상, 동상 같은 것도 있어요. 이런 거 다 있는 장소가 어디더라 생각해서 Here is a map of the... 장소 외쳐주세요. Three, two, one. What is it? 아, 친구들 대답이 맞는지. Here is a map of the... Park. 공원이 되겠죠? Here is a map of the park. 라고 외쳤다면 Good job. 역시나 보니까 Bench도 있고요. Pond도 있고 이런 그림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 이거 꽃 모양은 그냥 꽃이 아니라 Garden. 꽃밭, 정원, 화원 같은 거구나 하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Did you get it? Good. 세 번째 지도입니다. I'll show you the key first. Let's go a little faster. 음. Computer lab. Gym. Library. Lunch room. 이 있네요. Principal. 교장선생님 방이 있고요. Restrooms. 화장실도 있고요. Staff room. 직원들 방. 여기서는 어떤 직원인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컴퓨터실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또 급식하는 데도 있고 교장실도 있는 곳은 Here is a map of the 장소. Three, two, one. What is it? Yes. Here is a map of the school. 학교 지도네요. 우리 체육관도 있고 밥 먹는데 여기 스텝 room은 그러면 학교 선생님, 교무실이 되겠죠? 자, 요런 장소들 Library랑 Computer lab까지 다 있습니다. So, here is a map of the school이라고 외쳤다면 정답. Now, the next map. Look at the key. Bus. Elevator. Escalator. Food court. 가 있고요. Parking. 주차하는 데도 있고 화장실이 있고요. Stairs and taxi. 어, 뭔가 엘리베이터가 있는 걸 보니까 좀 큰 건물, 높은 건물일 것 같고요. Escalator도 있고 교통수단. 우리 차 타는 데랑도 좀 가깝고요. Food court. 밥 먹는 데도 있습니다. Here is a map of the 장소. 3, 2, 1. What is it? Yes. Here is a map of the mall. Mall이죠. 우리 친구들 쇼핑몰 이런 거 알죠? 백화점처럼 여러 가지 옷가게도 있고요. 화장실도 있고 엘리베이터, 에스칼레이터, 밥 먹는 데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니까 차 타는 곳이나 전철이랑도 가깝겠죠? Okay. Last one at least. 마지막이에요. Look at the key. Fire station. You know? Hospital. Mall. Park. School. Sports stadium. 그쵸. 경기장 같은 거, 운동장, 야구장 같은 거. Train station. 기차역도 있고요. Zoo. 이런 거 다 있는 데가 어딜까? 다 있는데? 병원도 있고. 뭐, 몰도 있고. 그쵸? 소방서도 있고. Here is a map of the 어, 어, 어. 외쳐주세요. 3, 2, 1. 정답은 그렇죠. Here is a map of my 또는 our neighborhood. 우리 동네 지도가 되겠네요. 또는 우리 친구들 city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은 도시에 사는 친구들은 머리 있지만 시골에 사는 친구들은 머리 없을 수도 있어요. So you can say Here is a map of my neighborhood. Or here is a map of the city. 도시. 이렇게 외쳐주면 되겠네요. Did you get it right too? Well done. 자, 이제는 우리 친구들이 직접 작가가 되어서 미니북을 완성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책 제목처럼요. Our neighborhood. 우리 동네. 책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생긴 미니북 강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필기 도구랑 함께 준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작가 이름 먼저 쓸까요? I will write my name. You will write your name. By Nicole 이라고 친구들 쓰면 되겠네요. 우리 표지에 보니까 neighborhood에 있는 여러 가지 장소들이 나오고 있어요. 처음에 볼까요? 어? 왼쪽에는 빈칸이고 오른쪽에는 뭔가 그쵸? 지도가 있어요. 지도가 있고 여기에 This is part of the 이것은 뭐의 일부예요. Here is a map of my map of the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지금 우리 친구들 여기 들어갈 말이 그쵸? 같겠죠? 첫 번째 문장은 여기 빈칸에 들어갈 그림에 관한 거고 두 번째 문장은 오른쪽 그림에 관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갈 사진을 친구들 세 개 중에서 하나 골라 볼게요. 지금 여기 지도 그림 보니까요. 이게 어디 지도인 것 같아요? You can see the bird and the chicken and the goat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죠. Where can you see all these animals? That's right. Zoo 동물원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동물원 그림 셋 중에 하나 찾아볼까요? Here is the last one. 이렇게 동물 그림을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완성해 볼게요. This is part of the 어디의 일부라고요? Zoo 동물원의 일부예요. 그리고 이건 뭐예요? Here is a map of the zoo. 동물원의 지도가 있네요. 라고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서요. 이번에도 You can see the map 지도가 보이는데요. 여기 이렇게 elevator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깥에 보니까 bus stop도 있고 택시 턴도 있고 restrooms 이 장소가 어딜까요? 우리 친구들 일단 실내가 돼야 되겠지요. 어떤 건물 안이 될 거예요. 이 두 그림 중에서 건물 안은 어떤 그림이에요? 그쵸. 두 번째 그림 여기가 어딜까요? 우리 친구들 그치 우리 mall 안에 있는 그쵸 mall 안에 있는 그 음식점 food fair 그 food court 이런 데일 겁니다. 그러면 this is part of the 여기 어디예요? 그쵸 mall 우리 쇼핑몰이라고 부르는 mall 이 되겠지요. this is part of the mall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요? here is a map of the mall 이렇게 완성할 수가 있을 겁니다. map of the mall 쉽네요. 이제 마지막 마지막은 그림 먼저 붙이고 시작을 해볼게요. just like that. 오케이 그림 붙이고 보니까 this is part of the 여기가 어디에 한 부분이고요. here is a map of the 어디어디 여기 어디예요? you can see bench gardens playground pond 이런 거 다 볼 수 있는 데는 그쵸 park가 되겠죠. 그럼 따라 쓰면서 this is part of the park 그쵸 우리 공원의 한 부분이고요. and here is a map of the park 그쵸 우리 공원의 지도니까 here is a map of the park 이렇게 완성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완성된 이야기 니콜과 함께 읽어볼게요. our neighborhood written by 니콜 this is part of the zoo here is a map of the zoo this is part of the mall here is a map of the mall this is part of the park here is a map of the park 이렇게 해서 우리 미니북 함께 완성해봤습니다. well done! 자 친구들 우리 함께 our neighborhood 책을 읽어봤죠. 이 책을 통해서 동네에 있는 다양한 장소랑 또 그런 장소들을 나타내는 지도에 대해서도 배워봤습니다. 우리도 지도를 직접 만들어보면 좋겠죠. 하지만 우리 동네는 사실 너무 크고 밖에는 혼자 우리 친구들이 오랫동안 돌아다니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네 말고 조금 줄여서 각자 우리 집의 지도를 만들어보기로 해요. 자 친구들은 색지 조금 큰 거 이게 우리 집 크기가 되는 거예요. 색지를 준비하고요. 또 작은 색지 여기에다는 우리가 키를 만들 거예요. 우리 지도 있으면 키가 꼭 같이 있는 거 알고 있죠? 조금 작은 색지 필요하고요. 그 외에도 포스트잇이 필요해요. 포스트잇은 여러 가지 색깔 또는 여러 가지 크기의 포스트잇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가 화장실이에요 여기가 방이에요 하고 붙일 거거든요. 친구들 크기 안 맞으면 잘라붙일 수도 있고 풀로 붙이면 고치기 힘드니까 우리가 이렇게 수정해가면서 고쳐가면서 지도를 만들 수 있게 포스트잇 준비해 주고요. and 좀 우리 집 예쁘게 표시할래요. 꾸미기 스티커 있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키도 그리고 만들고 써야 되니까 색연필이나 펜 같이 또 쓸 수 있는 필기 도구 스카치 테이프 이렇게 다 준비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집에 모든 곳이 잘 보이는 곳에 앉아서 친구들 집을 한번 천천히 둘러보세요. well 니콜 같은 경우에는 현관 친구들 이렇게 딱 서가지고 현관을 이렇게 서가지고 보면 집이 쫙 다 잘 보일 수도 있고요. 또는 거실이나 베란다일 수도 있겠죠. 내가 거실에 딱 중앙에 서서 이렇게 둘러보면 우리 집이 제일 잘 보인다. 아니요 니콜 저는 베란다 문을 딱 열어놓고 베란다에서 집을 쳐다보면 우리 집이 전체적으로 잘 보여요. 자 요런 장소를 찾아주세요. 자 장소를 찾았다면 우리 친구들 집을 한번 둘러보세요. 집에는 어떤 장소들이 있나요? 그냥 우리가 집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There are many different kinds of rooms. 방 같은 경우에도 달라요. Bedroom 엄마 아빠가 잠을 주무시는 안방도 있고요. Your own bedroom 우리 친구들의 방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집집마다 Library 그 도서관은 아니지만 책을 많이 해가지고 공부방처럼 꾸며놓은 Library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가서 세수도 하고 우리 친구들 씻기도 하고 쉬도 하는 그쵸 화장실도 있어요. Bathroom 또 있을 수 있겠고요. 엄마가 요리를 하시는 Kitchen 주방도 있을 수 있겠고요. 보통 우리는 주방에 식탁도 있어서 거기서 밥을 먹기도 하죠. 그런데 외국에는 주방이랑 식탁 있는 곳이랑 약간 분리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Dining Room 밥 먹는 공간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다 같이 많이 보내는 공간 Living Room 거실 딱 집에 중심에 거실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뭐 다용도실 이렇게 부르는 세탁기도 있는 그런 Laundry Room 빨래하는 방도 있고요. 공간도 있고요. 또는 앞베란다 뒷베란다 Porch Porch 이 베란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는 이런 것들 중에 어떤 것이 있고 몇 개나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세요. Have you looked around? 잘 들러봤죠? 자 그렇다면 이제는 각 장소의 크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For example 집에서 보통 제일 큰 공간은 It might be the living room 거실이 될 수가 있겠죠. 거실을 중심으로 우리 친구들 방들이 막 있을 거예요. What is the biggest room in your house? 가장 큰 방이 뭐예요? 우리 집에서 보통은 엄마 아빠의 bedroom 그치 안방이 될 수 있겠죠. 그럼 니콜은 가장 큰 포스티트를 골라가지고 요거를 안방이라고 해서 이렇게 붙여줄 겁니다. See 딱 맞게 친구들 붙여주는 게 좋겠죠. Just like that. 아 여기가 안방이 되겠네요. Right? This is the biggest room. 자 그럼 안방 옆에 보통 뭐 있어요? Yes 화장실 있잖아요. Bathroom 친구들은 요렇게 똑같이 안 해요. 자기 집 보면서 우리는 안방 안쪽에 화장실이 있어요. 그럼 화장실을 여기다 붙이면 되겠고요. 우리는 안방 더 떨어져서 여기에 화장실이 있어요. 그럼 여기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You can do it. Right? 자 니콜은 여기 화장실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둘러보니까 우리 집에 어 내 방이요. 엄마 방 옆에 있어요. 근데 엄마 방보다는 조금 작아요. 라고 하려면 좀 작은 포스티 내 방 네모 아닌데요. 이렇게 더 긴 네모인데요. 그럼 잘르면 되겠죠. 이렇게 니콜은 좀 잘라볼까요? 니콜 집에 방은 방 하나가 길어요. 이렇게 그렇죠? 오케이. 자 요런 작은 방이 있을 수 있겠고요. There might be the kitchen. 그쵸. 주방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주방 주방도 우리 친구들이 다른 색깔로 맞게끔 요렇게 표시해주면 됩니다. 니콜 집은 주방이 좀 기니까 니콜이 요렇게 반을 잘라서 길다란 모양으로 This is the kitchen. 음 요렇게 우리 친구들은 주방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겠죠. 아 and the bathroom 그쵸. 화장실이 있을 거예요. 화장실 여기다가 니콜을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I'll take the purple 다른 화장실 요 작은 화장실 말고 조금 더 큰 화장실 이렇게 자 니콜 이렇게 자르는 이유는 각 방마다 공간마다 사이즈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잘 보고 이 화장실은 이 화장실보다는 커 이 방은 이 방보다 차가 요걸 생각하면서 친구들이 붙여주는 겁니다. 오케이 Here it is 옵스 음 Here it is 그쵸. 화장실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또 뭐가 있어요. 어 집에는 베란다가 있어요. 그쵸. 베란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친구들이 보통 이렇게 길게 어는 공간에 있겠죠. 베란다 있는 부분을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니콜은 베란다는 핑크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요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접어서 여러가지 길이로 베란다를 표시해주면 돼요. 오케이 자 이렇게 이쪽이 다 베란다예요. 그럼 이렇게 우리 친구들은 길게 길게 포스트잇을 잘라서 베란다라고 표시를 쭉 쭉 해주면 되겠죠. 포스트잇 현관문은 우리 친구들 그냥 이렇게 요런 걸로 표시할 수 있겠죠. 여기가 문입니다. 하고 들어오는 문을 여기다가 요렇게 아 문이에요. 문도 표시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빠진 거 있나요 우리 친구들 This might be the living room 거실은 표시 안 해도 되겠죠. 이외에 여기에도 우리 친구들 저는 여기에 라이브리 있어요. 뭐 다른 방 있어요. 하는 친구들은 또 다른 색깔로도 표시할 수 있을 겁니다. Here you go. 라이브리 저는 책방이 있어요. 하면은 여기다가 책방을 또 붙일 수가 있겠죠. All right. 자 요렇게 우리 친구들 방 표시를 다 하고 나면은 이 방이 각각 뭐를 원하는지를 해줘야 돼요. 각 장소를 대표하는 그림을 그리면 좋겠죠. For example 엄마 아빠 방에는 보통 뭐가 있어요. 큰 침대 또는 화장대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엄마 아빠 방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거를 그려주면 됩니다. I'll draw a bed. 니콜은 침대를 한 번 그려볼게요. 쭈웅 Here you go. 다리도 있고요. 머리도 있고요. 베개랑 이불이 있어요. 자 요렇게 그려놓으면 아 요게 침대구나 엄마 아빠 방이구나 라고 우리 친구들 할 수 있을 겁니다. What was it? It was a bathroom. 그쵸. 안방에 딸려있는 화장실이었어요. 화장실 같은 경우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쉬하는 변기 토일럿이죠. 변기는 어떻게 그릴까요 우리 친구들. 변기 뚜껑이 있고 동그란 부분이 있고 이렇게 변기가 앉아있겠죠. 물 내리는 거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아 여기는 화장실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What about this? 그쵸. 우리 친구들 방 다른 방 하나 또 그릴 수가 있겠죠. 아우 제가 다른 색깔 아니라도 괜찮아요. 이 방에는 뭐가 많이 있느냐 니콜은 이 방에는 옷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는 옷을 이렇게 그려주면 될 겁니다. 원피스를 니콜이 그렸어요. 아 그럼 여기는 옷이 많이 있는 옷방 같은 방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What else? 키친 주방이 있죠. 주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친구들 뭐가 제일 많이 생각나요? 식탁 그쵸. 식탁 생각나죠. 그럼 니콜이 여기다가 식탁도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다리가 있고요. 식탁 의자가 있고요. 이걸 보면 우리 친구들이 아 여기 식탁이 있는 키친이구나 밥 먹는 데구나 요리하는 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What else? 여기 포치에는 우리 보통 뭐 있어요? 화분이나 빨래 널고 이렇게 하죠. 그럼 우리 친구들 포치에는 화분을 그려줄 수 있겠고요. 각 집마다 다를 거예요. 친구들 생각나는 대로 화분 있는 베란다 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And here's another bathroom. 다른 화장실에는 뭐 샤워하는 데나 세면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거 그려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콜은 욕조를 그려볼게요. Here you go. 욕조가 있고 샤워기가 있고 그럼 여기는 다른 거구나. 자 여기에는 또 뭐 할까요? 그쵸? Library 있다 그랬으니까 여기에는 We can simply draw a book. 책을 그리면 될 겁니다. 책이 많이 있는 책방 What about the living room? 어때요? 우리 거실은 거실은 친구들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TV랑 소파 있죠. 여기는 TV를 크게 이렇게 TV를 그려주면 리모컨도 같이 컴퓨터 같이 보이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아 여기는 거실이구나 라고 친구들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So this is a map of my house. 이게 우리집 지도예요. 근데 친구들한테 이거 갖다 주면 친구들이 이게 뭐야 라고 하겠죠. 어디가 어떤 장소인지 알려주는 그렇죠. 우리 키도 함께 만들어야 될 겁니다. Now you need a slightly smaller piece of paper. 우리 지금 집 지도보다는 조금 더 작은 종이 색지 주면 되고요. 여기다 우리 키를 만들어서 옆에다 붙여줄 거예요. First of all you're gonna write 키 자 위에다가 키라고 적어주고요. 이 키 밑에는 이렇게 공간들을 똑같이 다 적고 이 공간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써주면 되겠죠. I'm gonna start with the bedroom. 침대를 그리고요. 여기는 bedroom 이런식으로 친구들 여기 있는 공간들 쭉 적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키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키는 항상 지도랑 같이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스카치테이프를 사용을 해서 지도 옆에다가 키를 잘 붙여주면 되겠죠. Just like that. Here you are.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만들면 우리 집에 처음 오는 사람들 또는 집에 와보지 않은 친구들 에게도 지도를 보여주면서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어디야 라고 정확하게 우리 집을 설명할 수 있겠지요. Look here is a map of my house.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정말 잘해 좋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어떤 책을 읽었죠? 맞아요. neighborhood 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 동네에 있는 여러가지 장소들과 또 그 장소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지도 있는 법도 함께 배워봤습니다. So what place in your neighborhood do you like to go to 우리 친구들은 동네에 있는 장소 중에서 어디 가고 싶어 해요? There might be fire stations or libraries schools church 여러가지가 있겠죠. 이번 주말에는요 친구들 우리 동네 곳곳을 다니면서 어떤 어떤 곳들이 있는지 또 우리 동네는 무엇 무엇이 있는지 잘 살펴보세요. 우리 동네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해요. See you!